세상에 단 하나뿐인 스타트롯 대결 우리가 누굽니까? 트롯 파이팅! 그렇습니다. 계속되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가운데요. 요즘 계속해서 완판기획 연습행진하고 있습니다. 다시 그 기운이 좋아졌어요. 오늘 처음 선을 보일 특급 스타. 아 진짜? 바로바로 좀 모셔보도록 하죠. 그 정체 바로 공개합니다. 오늘의 트롯 스타를 소개합니다. 완판기획의 첫 번째 스타. 보이스 트롯 올 크라운의 주인공 51년차 명품 배우 정동남. 완판기획의 두 번째 스타. 원조 한류 스타 1세대 아이돌 가수 천명훈. 완판기획의 세 번째 스타.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리스트 빅마마 이영현. 이에 맞설 짬뽕 레코드의 첫 번째 스타. 53년차 배우. 눈빛만으로 모두를 떨게 하는 국민 시어머니 서권순. 짬뽕 레코드의 두 번째 스타. 한국의 뽕끼 맡은 가요계의 자존심. 가수 홍경민. 그리고. 오직 뽕 파고 점수로만 승패가 결정되는 오늘의 무대. 불꽃 튀는 트로트 전쟁. 과연 승리는 어느 팀에게 돌아갈 것인가.